엑소한 영상 워쾌룸으로ывcast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하려구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만들었구 Alem's DR에서 더 이상 숨을 줄 gluten 보고서 다른 ㅇㅂ이 ㅇㅂ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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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송이랑 비슷하게 진행을 못하고 ㅇㅂ니? 그래서 이렇게 인디비識을 안으로는 ㅇㅂ니? ㅇㄷ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냐고 내가 랩때문에 대해 얘기했을때봐 근데 내가 얘기했을때봐 그래서 들어와서 확인해봐 그래서 우리 D-Arc 퍼포먼스와 이 친구가 1-on-1 싸우고 랩때문에 있는 랩때문에 있는 랩때문에 있는 랩때문에 있는 랩때문에 있는 랩때문에 있는 이게 거의 학교 랩때문에 있는 랩때문에 ㅇㄴㄴㅆ 아무튼 우리가 바로 시작해볼게 ㄴㄴㄴㅆ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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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가중개기 하래 그대 감동을 주긴 글렀어 아냐 베이비 비모는 인생 넌 해맑게 살았어 장난치는 남동생 큐탄 막내도 오케이 미국에는 데스 빅 브로 엄마 아빠 사랑하는 연어 가중개기 하래 그대 감동을 주긴 글렀어 아냐 베이비 비모는 인생 넌 해맑게 살았어 뿜뿜 뿜뿜 뿜 뿜 뿜 뿜 뿜 뿜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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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 divide YO war ab ut kan i ut v v và v 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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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융양 동화장 유자 신융양 동화장 유자 유킥 커밍 그뿐에 엄마 날 낳으시고 정말 많았어요 숙고 헌 Look on my body 이리 헌 은혜 갈피게요 난 키리 헌 우리 엄마 이제 여사님 아빠 시계를 봐 Look at it, it's like Yo, look it so bust out 남동생 장낙감도 벗어 헌 우리 집이 큰 내게 벗어 아빠셔 아들 책임진다 헌 동생아 성공하고 형이 사줄게 장낙감 우연하대 학원 더 워리해 갓 대매 걱정과 오마오지 마돈 댄에 해 아이디 버러도 벤자민스 우우리니 아 미안하게 되었니 ör I like that I like that He's pretty much saying He's gonna take care of his family you know what I'm saying His, his lil bro He's gonna buy him the toys you know what I'm saying They're gonna bust down 다워 you know what I'm saying With the mom he's saying Don't be sad mom I'ma bring the 벤자민 you know what I'm saying So man I like that I like that 에이 아이디 버러올게 벤자민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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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It's, I said On my body that I did it I don't know what we teach that Pop it Pop it Peace Occ İy Alright Alright My man at the end was talking a little spicy Know what I'm sayin? He's saying I gotta take care of my family So, I'm sorry 디옹 Know what I'm saying? I can't fill this Ron type sheen Know what I'm saying I like how I think Yo, both the guys? Talk about the same shit? Like family or they given like different topics or subject, individual I'm not sure But anyway man That guy was dope man I don't really have much to say about him You know what I'm saying? It was like 제가 말했을때부터 이 녀석들은 학생들에게는 아주 어릴 것 같아 이 녀석들은 정말 어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바로 확인해볼게 DR 퍼포먼스 역시 가자 음 알아요 제가 정렬을 맞춰서 오케이 내 녀석들 스웩노 롤러기 자켓이랑 쟤? 으엉 으엉 레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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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P-Nation 왜냐면 그 사이 오은사이 회사 뭐지 그리고 최근에 사인 그리고 막 막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으흐 으흐 흐흠 흅 으흫 흥 흥 흥 흥 Scina decid 삐 흐흥 음 음 음 음 제가aph 올렛 아 가고싶어서 다시 다시 해! 여러분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Thankfully 엃 엏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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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핀 엑 엑 엑 엑 엑 Very different of DR's from diorx Remember he used to be like a chopper.. Just rap flow But over here is a little bit more melodic A little more grunge type of Rock and fuse sound You know what I'm saying? He's singing and dragging the mic st quin Just performative-wise You know what I'm saying? Dietric's just whatever you call it Just a killation, whatever You know what I'm saying? He's trying to like Decorate your whole stage It just about his rap now I feel like he's trying to do a lot more here Which is You know what I'm saying? Kudos to him You know what I'm saying? All the power to the game OOOCH HAAA D What the fuck body 잘하잖아 aquilo 크enser 충격적인 qualche 원 goals am i best efficace 이 나라랑 ㅇㄴ ㅇㄴㅆ 음 근데 이 퍼포먼스에만 대략해서 그냥 제가 말하지 못할 수 없더라도 ㅇㄴㅆ ㅇㄴㅆ 저는 생각나면 그게 좋아서 ㅇㄴㅆ ㅇㄴ? 그게 더 좋아서 점점 상관적인 게 뭐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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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조각의 사진은 우리가 방송 중 중에서 방송 중에서 ㅇㄴㅆ ㅇㄴㅆ 처음엔 이 사람은 좋긴 제 입장은 글련렛을 근데 그게 라고 아직도 정말 특별한 ㅇㄴㅆ 물론 한 분의 퍼포먼스는 조금 더 잘 안전했지만 그리고는 그가 라이징 스타를 했고 안해도 안하고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게 말이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의식으로 봤을 때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구조만들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얘기하는지 모르고 구조만들과는 그런 의미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랩핑을 했다고도 그렇지만 근데 그 부분은 그냥.. 그는 가게도 이 보컬 프로젝션을 좋더라구요 근데 그는 그가 이 정도면 약간 그 pull factor가 되었지요? 근데 디아크 같은 것도 ㅇㅁㅇ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맞는 건지 ㅇㅁㅇ 그래서 다른 컨테스트자들과 다른 경쟁들들은 더 높은 곳이 ㅇㅁ ㅇㅁㅇ 만약에 그 가게를 치고있게 갈래 ㅇㅁㅇ 조금 힘들어 그리고 아무리 불만한 내는 경쟁을 더 줄이게 ㅇㅁㅇ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트릭을 모르겠어요 ㅇㅁㅇ 뭐 뭔지 평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퍼포먼스에 대한 딱히 생각하고 ㅇㅁㅇ 저는 개인적으로 디아크가 좀 더 폴리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한 다른 캐릭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디아크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만약에 내가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알려줘요 하지만 그 다음은 경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첫 경쟁이 이 경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모든 힘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계속 두세가 지속하게 죽여줄게 왜냐면 여기가 그는 그는 할 수 있는 거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만 말하면 본인도 듣지 않으면 그냥 내 눈을 듣지 않으면 내가 자신이 biết 그니까 너는 내가 하는 것들 어떤 걸 알아둬 그니까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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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런게 너무 장난감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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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랫만 재주인 거기만 해 그냥 그냥 그가 가야 돼 그냥 매일 take. 바로 앞으로 돕는 것 같기도 해 그러고 이제는 맨 이건 에그 정말 큰 소식이었어 다들 내가 오늘의 리액션 가져와서 지금 시작했거든요 이건 오늘의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